삼성전자가 갤럭시 S121 온라인 언팩 행사를 열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121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S121 시리즈는 카메라 성능을 강화하고 100만원 밑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산업부 윤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룬 기자 우선 신제품 특징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갤럭시 S21 시리즈는 화면 크기와 기능에 따라 갤럭시 S21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세 종류로 출시됐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디자인에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본체와 메탈 프레임, 후면 카메라가 매끄럽게 이어져 일체감을 주는 컨투어 컷 디자인을 시도했습니다. 또 팬텀 바이올릿 색상을 새로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뭐가 달라진 건가요? 전작 갤럭시 S20의 판매가 부진했던 이유는 가격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카메라 성능 개선도 많이 이뤄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강화한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기반의 줌 기술을 이용해 최대 30배까지 선명하게 줌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또 20배 줌부터는 자동으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때 또한 전후면 카메라를 모두 활용해 동시 촬영이 가능한 것도 특징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화면을 전환하며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피를 촬영할 때 자연스럽게 또는 화사하게로 색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21 울트라는 1억 800만 초 고화속 광각 카메라와 100배 줌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이 밖에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에서는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는 처음으로 S펜 기능을 적용합니다. 가격도 궁금해요. 전작인 갤럭시 S21보다 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갤럭시 S21의 출고가는 99만 9,900원으로 전작보다 24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다만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은 전작과 달리 기본 제품 구성에서 제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오는 29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야심차게 신제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시장의 평가는 좀 어떤가요? 네, 미국 CNN 비즈니스는 갤럭시 라인업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특히 카메라 기술의 개선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혁신적인 수준의 변화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수준의 변화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IT 전문 매체 더 버진은 갤럭시 S21 라인업은 전작인 갤럭시 S20보다 개선됐다면서 일부 사항은 의도적으로 후퇴시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는 지난해 갤럭시 S21 시리즈의 판매가 연말까지 약 2,600만대로 추정했는데요. 갤럭시 S21은 이보다 7에서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